이게 안 보일까? 사랑하면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하고 난 이미 그게 아냐 그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은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잊을 거 없는 거니 묻자 해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봐 생기지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네 맘은 누가 해줬어 왜 빙질 수 있는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늘 두려워 넌 나보다 젊었지 그런 남자는 네가 만날까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뭐 할 것뿐이야 손을 내치고 한 번 믿어봐 내 맘은 누가 해줬어 왜 빙질 수 있는 내 친구에게 불려줘야지 그 친구 내 얘기해라 남편은 그녀의 일상으로 달리했지 네가 만나봐 난 그게 내 친구와 소연한 배우기야 나도 안 돼 웃을 수 없어 혹시 쌍둥이 여기 너를 보았지 다른 밤 잡고 밤에 나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 행복한 미소 내 사랑은 무너져버렸어 그건 아냐 변명이 아니라 그 남자는 나와 무관없어 잠시나 어스러워서 기댄 것뿐이야 난 오해하지 말아줘 나 역시 많은 여자를 만났다가 헤어져도 같지만 한 번도 늘 많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어 그 가운데 날 아프게 하는 너 때문에 상처되버린 내 사랑이 내 다시는 너의 어떤 만남도 내 곁에 살은 없을걸 난 두려워 너 역시 다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까봐 미래서 웃기지만 나는 네가 속상인데 떠나버리면 어떡하라고 나라까지는 버려지지 않을게 네 곁에 안타깊게 말해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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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곁에 안타깊게 말해줘 우와 예쁘다 예쁘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프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프린치가 오크밸리에 두 번째 오는데요 여기는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희 누군지 아세요? 네 누구게요? 프린치 네 저희는 프린치라고 하고요 저희의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나 타나 슈아 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크밸리 이렇게 두 번째로 초대해주셨는데 저번보다 더 재밌고 신나는 공연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누르셨던 곡은 네 여러분이 많이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애상이었구요 네 다음에 들으실 곡은 뭐죠? 네 다음 곡 소개를 하기 전에 여름이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좀 선선해졌는데 너무 아쉽지 않나요? 아쉬워요 저희는 너무 아쉬워요 왜죠? 바로 수박을 너무 덜 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덜 먹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프린치의 수박수박 수박송 들으면서 시원하게 남은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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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